2016년 4월 5일 식무길 키다리 머슬매니아 도전기 벌크업 공식적인 1일차 현재 몸상태 현재 체중 86.6kg 주로 마시는 건강주스 아침 마과, 아몬드, 마, 우유, 요구르트 이렇게 아침을 마시고 있습니다 갈아주세요 자, 운동맞추고 지금 시간은 11시 40분 점심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도시락 바나나 2개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닭가슴살 200g 그리고 야채 이렇게 점심식사 한 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요 드디어 제가 시킨 보충제 6개월만에 6개월만에 시킨 보충제 여기 왔습니다 보시죠 1.5kg 그리고 과거 요게 3.5kg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크레아틴이 안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앵글이 안잡히는데 이거 크레아틴이 안들어있는 성분 이어가지고 요즘에 뭐 크레아틴 뭐 다 잡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요번 샘플 117원 주고 샘플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제품 리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섭취할 보충제 일하다 먹는 중간간식 자리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바나나 한개 크레아틴 쉐이크 브레아틴 자, 지금은 저녁식사 너무, 너무 부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 되고 있어요 시간은 몇시지? 6시 45분 아까 2시 반에 바나나랑 포트 쉐이크 먹고 난 후에 닭가슴살 샐러드 돼지고기 목살 그리고 우렁 된장찌개 근데 우렁이 어디갔냐 우렁... 우렁 된장찌개 이렇게 그리고 어이구 김 서렸다 순수 흥미법 와 이거 진짜 심하다 까매한 점 그리고 명이나물 김치 파김치 김 요렇게 삼기를 먹습니다 저녁먹고 봬요 아, 식사 끝 계란찌개 고기 다 식사 끝 지금 하얀 그는 그는 저녁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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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